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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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관련 최근에 임명이 두 분이 됐지 않습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하고 박지원, 국정원 후보가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뭐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국과 내통하고 있는 자 그게 내가 관심있게 본 게 적국과 내통한 자가 아니고 그게 현재진행행으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대단히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약간만 그렇게 북한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나무라기도 하고 이러면 북한이 그냥 그냥 쌍욕을 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잡아서 이제 대신해서 이야기를 한 거 같든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똥볼을 찼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주호영씨가 정확하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가지 더 제가 막 박지원씨가 임명됐을 때 한국을 아주 잘 아는 미국인 저널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정보수장으로 임명하냐 바로 이제 워싱턴 DC에서 막 도착해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안 되냐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자리가 사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웃고 말았는데 그 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까지만 해야 됩니다 활용하면 안 됩니다 활용하면 안 됩니다 활용에 맞도록 왜곡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진단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 진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단을 보고 어떤 병이라 해서 처방을 하는 거 사람이 달라야 돼요 처방을 하는 사람은 내가 좀 처방하기 쉬운 쪽으로 다 진단 결정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정보수장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정보를 하면 객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내통을 말씀하셨는데 내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사실 나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조금 그 뜻을 생각해 보면 크게 사실은 뭐 잘못된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어쨌든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4억 5천만불이 현대에서 북한한테 정상회담 대가로 주는 데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은 정상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돈을 갖고 해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나쁜 일에서 사실 하려면 상당히 북한 내부와 상당히 긴밀한 어떤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하나 저는 사실 조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2020년 8월인가요 이제 언론사 대표들을 40몇 명을 대고 평양에 갔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입니까 그게 6.15나 바로 그 다음 8월입니다 가서 진짜 온갖 7박 8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7박 8일을 5원통 시설로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도 보고 이제 뭐 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김정은 또 만내고 7박 8일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가의 예를 들어서 이제 나름대로 공식적인 사절이라면 가서 뭐 했다 뭐 했다 이게 돼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행적을 했는지 누군가는 그걸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정원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사실은 뭐 대통령도 협상을 나갈 때요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말썽이 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기록에 남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없이 7박 8일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보수인사들이 그때 진짜 뭔가 일어난 거 아니냐 사실 뭐 북한의 미인계라든지 이런게 많이 우려되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언론 언론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인데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가서 진짜 어떤 일정으로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걸 했다는 그거는 사실은 내부에서 은밀히 어떤 휴전상태에 있는 적국과 통한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도를 박지원 씨가 한 거죠 그때 문화체육군가 문화체육공공장관이었죠 네 그렇게 할 때죠 그러니까 조금은 그것이 완전히 근거 없는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공무원 임명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살을 버리고 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능력만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신원조회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고위질이 갈수록 보통 장교가 되는 것도 다르고요 특히 이제 뭐 청와대 근무한다든지 또 국방부의 높은 부서가 또 다시 신원조회를 높게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예 확실히 믿을만 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무슨 뭐 부역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저는 똑바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는 조금이라도 한 치의 오차도 허용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는 조금 전문성이 모자라더라도 확실한 사람을 심어도 그래서 신원조회를 계속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정보부서에 가는 신원조회가 제일 강합니다 함부로 이제 못 가죠 내가 가고 싶다고 못 가는 거죠 특히 그래서 정보 클리어런스가 1급 2급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 너는 정보 1급까지 2급 볼 수 있다 너는 뭐 1급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아무런 그 어떤 확실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정보에 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우혹되는 부분이 증거로 남아 있는데 북한하고 이제 우리 내부에서 휴전상태에 북한과 비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다는 증거가 4, 5천만 달러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사장단 들고 가서 온통 북한에서 이제 중요한 모든 것을 다 구경하도록 한 것인데 그런 사람을 꼭 임명하는 것은 안보로를 굉장히 가볍게 보는 거다 리스크테킹을 하는 거죠 사실은 북한을 그 작은 나라에 7박 8일을 지냈으면 어떻게 지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장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워낙 돌파국가 그러니까 사실 이해는 될 수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사실 국정원장은 조금 그렇죠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서 인사를 하면서 저는 일찍 나오게 잘한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국방부에 근무하든 통일부에 근무하든 국정원에 근무하든 다 꾸면 내가 열심히 해서 국방장관도 되고 통일부 장관도 되고 국정원장도 되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인사를 보면 전부 다 저체적인 고려에 의해서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문인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봐야 겨울 해봐야 본부장 이 정도인데 내가 뭐 됐어 사실 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전문 경영인들이 전문 군인들 또는 전문 정보인 또는 전문 통일 일꾼들이 그런게 참 아쉽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이승만 박사로 했던 박산덕 보훈처장도 중장 출신이 돼요 네 중장 출신 충장 출신인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치적인 연이 연결되면 본인이 중장이면 국가관도 분명할 건데 그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사무엘 헌팅톤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The soldier and the state라는 군인과 국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군인과 정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군인과 정치의 관계는 문민통제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군은 무조건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이 정치 지도자는 군의 전문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진급에 관여하거나 군의 작전계획을 했는데 야 이렇게 이게 아니다 군이라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장관이 건의하면 어지간하면 오케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군의 전문성 자체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군에서 이렇게 해 볼 때는 군 나름대로 사람들 보는 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령 중에서는 그럼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둘은 제가 뭐 누구나 이해하지 않겠어요 한둘은 참 내가 예를 들어서 델고 있어 보니까 저 사람이 대령으로 조금 늦었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그렇더라 이 사람 좀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느냐 그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군에서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면 아니 그 분은 조금 이런저를 알면서 이미 지났지만 이런 점에서 뭐 이런 지기로 사용을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증이라는 핑계하에 청와대에서 전부 다 이제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냥 청와대 입맛이 맞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장교도 청와대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청와대의 지시라는 것이 또 지침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얘기했는지 안보실장이 얘기하는 거지 그럼요 아니면 그 밑에 뭐 비서관도 아니고 행정관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아마 경찰도 그럴 겁니다 아마 군도 그렇고 전부 전문성이 있는 사람보다는 예 그냥 줄 잡는 거 그렇죠 희한하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조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줄을 안 잡으려고 그러면 아니 내가 열심히 하고 말이야 내가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당연히 진급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문성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예 실력은 내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진급이 되는 것은 다 사실은 이제 진급 원래의 원칙하고 다르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정치권의 요구만 따르는 그런 생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좀 나오다 말았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이렇게 보면 지나치게 대북 친화적인 발언을 일삼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눈에 많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북측에 아주 유리한 발언을 하고 또 때로는 마치 그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약간 세탁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일정 이상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고 그리고 이제 공상주의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든 간에 문화 교류나 경제 교류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가 북한의 정보 당국자 입장 같으면 자국 치하에서 며칠을 보낸다는 사람은 어떤 경기든 간에 그 양반을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심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 시야에도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비밀적인 또는 불법적인 그런 활동을 시키면서 너가 만약에 잡히면 우리는 너를 모른다고 부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가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 작전은 필요합니다 사실 뭐 지난번 정상적인 국가라 같으면 동계올림픽 때 북한의 고위인사들이 너무 왔을 때 어떤 나름대로 이제 좀 그런 우리가 우리 입장을 북한한테 전달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물의 양으로 북한에 포획된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다 그런 시중의 풍문이 단순히 풍문이 아니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 안보 관련 인행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마지막 주제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어려운 가운데에서 휴전 상태에서 자주 국방도 하면서 경제 건설 또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나라의 시스템을 미국 또는 또 군대식 이걸 받아들여서 굉장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탄한 하부 조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또 김대중 정부 때 조금 상층부가 흔들려도 크게 이제 동료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흘러왔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점점 이제 누적되면서 지금은 그 하부 또는 뭐 중간 계층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그냥 전부 정치적인 그런 그 임명을 하다 보니까 현 정부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런 그 밑에 이제 그 국민들과 맞닿아 있는 하부 또는 중부에 관련된 전혀 이제 그 뒤도 못 펴고 있고 자기 그 어떤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허팝이 도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 진짜 이 어렵게 만든 나라를 진짜 몇 년 안에 이 단기간에 이렇게 몇 년 안에 이렇게 참 그 형식화하는 허울라 하는 이걸 보면 참 역시 건설하기는 어려워도 부석기는 쉽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현 정부께서 한번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 뭐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뭐 협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23명의 장관인가 그런 장관급을 그냥 청문회 통과 없이 그냥 했더라고 이번에도 아마 청문회 통과 없이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 우리나라의 국정원장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특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위가 갖는 독특성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청문회든 뭐 신원조회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나 꼴리는 사람 네가 가서 해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높은 자리에 갔을 때는 국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충분히 저 자격이 된다 또는 조금 모자라 하더라도 그래 아죠 저런 측면에서는 조금 모자라 하지만 이런 면으로 보면 뭐 그래 할 수 있지 않겠 이 정도는 돼야지 국민들 전부 다 교계 가우뚱 하는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게 좀 곤란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3년 반이 잘 됐으면 모르는데 3년 반의 인사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정부께서 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손자, 손녀 손잡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침이나 이때 방송하다가 많이 울먹거려요 나라 이야기만 나오면 그러니까 참 어렵게 만든 나라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대담이 아니고 할 때는 정말 참 목이 매일 때가 나라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 전에 동경에서 블랙 시위 하시는 분들을 방송을 해 드리는데 참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이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어렵게 만든 나라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참 태어나기 아주 힘든 나라가 이렇게 기사 회생하듯이 이렇게 낫다 이런 부분만 좀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참 나라를 어렵게 하거나 더 힘들게 하거나 부수거나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런 점이 참 많이 아쉽네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나라 일하시는 분들이 손자, 손녀의 손을 잡았을 때 본인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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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